운동을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엄마! 갑자기 웬 운동이야? 전단지에 무료 체험권이 있길래 한번 가보는 거야! 게다가 엄마랑 딸이랑 같이 오면 사은품도 준다고 하다니? 어유! 하여간 공짜라면 뭐든 좋아하신다니까! 어서오세요! 흡석 필수장입니다! 어머! 복순아! 너 여기서 일하고 있었니? 아! 나녀가 오랜만이다! 딸하고 같이 왔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보니까 반갑다 예! 지금 체험권 사용 가능하지? 그럼! 정각이 시작하니까 워밍업 좀 하고 있어! 워밍업? 운동기구 이름이야! 오호호! 준비운동 말이야! 준비! 운동! 오호호! 그렇구나! 자! 땀이 식기 전에 푸시업 50회! 레그 스트레이트 30초! 으허! 푸시업이 뭐지? 그냥 푹 쉬고 싶다! 오늘 수업이 마음에 드셨다면 PT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PT! PT는 또 무슨 동작이야? 엄마! 나 운동이 너무 어려워! 안되겠다 다두야! 딱따 우리말로 바꿔서! 복순이에게 알려주자! 준비! 시작! 워밍업! 워밍업! 준비운동! 준비운동! 스트레칭! 스트레칭! 원풀기! 원풀기! 푸시업! 푸시업! 윗몸일으키기! 윗몸일으키기! 엄마! 팔이야! 팔! 칼굽혀펴기! 칼굽혀펴기! 헬시푸드! 헬시푸드! 건강식품! 건강식품! 레그프레스! 레그프레스! 누워 다리밀기! 누워 다리밀기! 트레이닝! 트레이닝! 훈련! 연습! 훈련! 연습! 티티! 티티! 개인 강습! 개인 강습! 성공! 휴! 이제야 무슨 운동인지 알겠네! 개운하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바꾸니까 자세가 척척 나오네! 복숭아! 오늘 정말 재밌었어! 진작에 우리말로 바꾸지 그랬니? 다음주에 또 보자! 하지만 복숭아줌마는 그 뒤로 일을 그만두셨다! 워밍업! 준비운동! 스트레칭! 몸풀기! 푸시업! 팔굽혀펴기! 헬시푸드! 건강식품! 레그프레스! 누워 다리밀기! 트레이닝! 훈련! 연습! 티티! 개인 강습!